네, 이곳에 굉장히 생소한 엔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부스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은 선박 엔진에 한국에서 역사와 전통이 아주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 노하우는 다 있고요. 전 지원들이 국산화 유래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낚시 배에 들어있는 엔진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신뢰가 가는 것 같은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국에 지금 레저 산업이나 레저 문화가 굉장히 뜨고 있기 때문에 매 해년마다 지금 발전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리 많은 레저 보드들이 나왔는데 거기다 보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추진장치는. 그래서 저는 엔진에 대한 아주 오래된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국산화시키는 데 제가 앞으로 꾸미고 희망입니다. 그렇군요. 레저 산업 발전과 동시에 엔진 산업도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